언젠가 됐든 저는 기다릴게요. 그러니 그런 표정 짓지 마세요. 앞으로 나아가세요. 모두의 의지를 이어받아서. 정화전대 바루나의 전대장 수리아. 작전수행 불능으로 보류되었던 임무를 재개한다. 정화 목표는 미상타입의 침식체 바루나스트라. 대원들의 머릿속에, 뒷가에, 눈앞에, 그리운 사람이 나타나 대원들을 현혹할 수 있다. 허나 기억하라. 우리는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우리는 그럼에도 일어서야 한다는 것을. 나는 너희의 어둠을 밝히는 태양이자 타오르는 거미니. 눈앞의 어둠을 두려워하지 마라. 바루나 전대, 명령을 하다란다. 어둠을 정화하고, 앞으로 나아가라.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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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